그러니까 사장님께 말씀을 못하겠다 그 말이오? 그래. 이 것도 안 보여? 오늘 나 규든 씨하고 데이트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.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다 말해버릴 수밖에 없어. 아니 뭐 그러든가. 어차피 말할 거 있으면 진작했겠지. 안 그래? 어머, 설리. 언제 오셨어요? 어우, 써니. 야, 오늘은 더더욱 뷰리풀. 야, 슬까만 가만. 써니랑 어떤 게 꽃인지 나 지금 막 지금 헷갈리고 지금 어지러운데? 그런 칭찬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부끄럽네요. 오늘은 정말 근사님들을 모실게. 저 어서 갑시다. 아, 잠깐만요. 백 좀 챙기고요. 저기요, 사장님. 왜요, 제빵사님? 아, 그게 말입니다. 제빵사님.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? 저기, 그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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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러다가 이야기 듣겠어. 우리 빨리 지금 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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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유, 찰리. 우리 제빵사님은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잖아요. 뭔데요, 제빵사님? 저기, 그게 말입니다, 사장님. 난 슈크림빵 먹어야지. 어? 할아버지. 어? 할아버지라니? 잔디아빠. 이분 아세요? 네. 저희 아버지세요. 그럼 찰리가 잔디 할아버지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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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